잘 잘해. 잘 잘해봐. 진짜로. 형님 제일 늦게 뒤로 가세요. 근데 이거 어떻게 진짜로 해야 돼요? 얘는 리얼해야 돼. 아까 형님 승진이 위에 차. 이마도 딱 때리기 좋은 스타일로 머리를 쫙 예상하셨는지? 자, 자. 야, 광희야. 노래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. 노래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. 근데 이거 어떻게 진짜로 때려야 돼요? 아니, 무료리니까. 야, 광희가 이 정도면... 저거 약해요, 형님. 여기 은근히 약해, 살이. 맞아요, 약간 얇아가지고 형님께 운마가 얇아서 예쁘게 생기셨어. 하나, 둘. 좀 세게 들어왔다, 이거. 좀 세게 들어왔다. 아직까지 살만 하신 거 같아. 세게 들어왔다. 자, 찢으면 안 된다, 이거. 네, 알겠습니다. 언니, 저거 정말 사랑하시죠? 응. 오, 뽀뽀. 오, 뽀뽀. 나 일단 다 옷 입어. 다 옷 입어, 옷 입어. 옷 다 입어. 옷 다 챙겨 입고. 안녕이라고. 내게 말하지 마. 너 다 챙겨, 옷 챙겨. 이마가 부서지지 마. 전 이걸로 그냥 붙어있는 걸로.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게임. 진진커플. 아니,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진진커플. 오케이, 오케이. 정말. 정말. 나 다툴만 한다. 너무 겁내시면 진짜. 야, 형님. 무서워, 진짜. 형님, 잘해줘. 너무 겁내시면 안 돼요. 야, 격냈다고. 셔틀 꼭대기. 아니, 형님. 고개 좀 드세요. 손 부러줘. 어, 어. 형님 고개 드세요, 고개 좀 드세요. 고개 드세요. 샥. 고개 드시라고. 야, 너무 뒤로 갔어. 아, 형님. 너무 뒤로 갔어.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뒤로 갔어. 너무 뒤로 갔어. 샥, 간다. 살살, 살살해, 살살해. 아, 해, 해. 아, 해, 해. 아, 해, 해. 아, 해, 해. 어우, ㅅㅂ. 가자, 가자. 우와. 조용히, ㅅㅂM랑이라고. 우와. 고개 드세요. 고개 드세요. 야, 우와. 저이 ㅅㅂ. 여, 처음 들어봤어. 야, 진짜 아파. 가자, 고맙습니다. 괜찮습니다? 아, 괜찮다. 네, 은진아 잘 놀았다. 먼저 가겠습니다. 가자. 형님 잘 먹고 가요. 잘 놀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게 말하지 마. 너무 짜증 나는데 어떡하지, 쟤도? 가자. 와, 너무 무서워. 어? 여기 튀어나온 것 같은데? 그렇지? 가자.